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2022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 8강 엑서사이즈 1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진행이 다소 빠를 수가 있으니 영상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무료 자료로 업로드 시켜놓은 한 줄 해석을 먼저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이해가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저으로 수업 후에 복습을 위한 무료 워크북 3중 세트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분석노트도 함께 구매가 가능한 링크를 남겨놨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번 소재 온라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소셜 인터랙션 온라인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기분은 항상 잘 나오죠. 수능에 기분은 뒤에 나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When we think about the given fact나 given situation 이런 뜻을 추격형으로 쓴 과거분사예요. 자 한번 고려해볼 때 that the internet 또 인터넷도 하나로 보죠. 그래서 더 붙이고 자 인터넷은 has become 결국 됐어 이런 느낌 맞죠? 결과의 용법으로 자 integrated 통합되게 되었다. 전부 다 연결됐단 말이죠. 자 in everyday lives의 일상의 삶에 자 그리고 communication 의사소통인데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의사소통은 단수 자 is unimportant 보러 갔죠. 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자 of interpersonal 개인 상호간의 작용에 있어서 자 이것을 고려할 때요. 아 졸 중요해졌어 그냥 누가 인터넷이 어디에 의사소통해 이 정도로 끊고 자 it 그래서 that 가주어 진주어로 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면 보다 당연한 일이다. 자 that much support 많은 지지가 제공되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받아 진다는 것이 그래서 수동태 1번 수동태 2번 온라인 상회사항 자 사람들은 get in touch with 의사소통은 주고받다 뜻이겠죠 연락하다니까 다른 사람들과 아 죽어받아 뭐 의사소통을 자 그리고 이게 주격이니까 해서 후 잡고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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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해서 이집 쓰면 안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요 앞에 거 집어넣고 선행사를 자 이 사람들은 직면하는 중인데 자 어떠한 똑같은 혹은 유사한 상황들을 오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이러지 자 그 다음에서는 다시 동사 이렇게 가요 자 can get 그 다음 can 여기서 두 번째 동사로 봅니다 후에다 걸지 말고 자 그 다음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뭐 교환해서 교환 교환인데 교환아 교환 할 수 있는데 정보와 감정적인 지지를 자 해전은 똑같이 여기서는 as they would like to do 여기 주위 일반 동사는 뭐다 아까 전에 어 그래서 exchange죠 자 그분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어떻게 교환하는 거와 똑같이 오프라인 상황에서 자 이분도 양보해부사죠 비록 뭐뭐 하지만 자 비록 저 관계들은 얻어지지만 자 인 다른 방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의사소통과 온라인상 의사소통이 어 비슷하지만 다르죠 맞죠 하지만 in time은 결국 이런 뜻이요 자 결국 자 그들 중 몇몇은 can become 될 수가 있는데 자 just as as 가요 as broad and deep as 에요 그래서 as as 앞에 보면은 자 이영식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형형사 여기도 형형사 그래서 ly 붙이지 말아라 자 뭐만큼 관계인데 이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것만큼 오프라인상에서 오프라인 친구도 좋지만 온라인도 그만큼 중요하거든 이렇게 되는거죠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eracting buyer 인터넷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은 동명사 주어 단수 자 number of은 뒤에 보면 s 가 있으니까 셀 수 있으니까 매니의 뜻이죠 자 많은 characteristics 특징들이 있다 데 묶지 말아요 바로 들어가 자 이런 특징 들은 특징 은 아니에요 특징 들은 이었어요 왜 복수 잡아야죠 여기서 s 들어가면 안되니까 자 이런 특징 들은 자 메이크는 여기서 딱 느낌의 사역동사 같죠 it 목적어 목적여 보호이죠 형용사 써야 된다 왜 목적어라는 명사로 주식하니까 ly 붙이면 안된다 다시 자 이러한 특징 들은 자 가능하게 해준다 자 it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자 그럼 뭐랑 자 페이스트 페이스 얼굴을 직면한 의사소통과 그러니까 실제 만남이죠 자 특징들인데 컴퓨터의 미디에이티드 미디에이티드 중재하다 뜻으로 매개체로 된 컴퓨터를 매개체로 사용한 의사소통의 특징들은 자 can affect, affect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 영향을 주다는 목적으로 필요하죠 어디에 영향을 주다 몸으로 영향을 주다 그래서 관제보연문이 지금 3개가 목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서 어순은 하우 주호동사 어순으로서 하죠 그래서 하우가 여기서는 의문접속사 플러스 주호동사에요 의무사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성하는지 메시지를 두번째 어떻게 사람들이 얻는지 그리고 유지하는지 환계를 그리고 어떻게 그룹들이 조직되어지는지 수동태 그리고 구성되어지는지 수동태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준다 온라인 지지그룹들은 아마도 그룹으로 영향 많이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오프를 제공해줄 때 유니크한 독특한 특징들을 비교되어졌을 때 과거문사에요 자 뒤에 오프라인 친구들의 자 실제 친구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위치였는데 위치가 들어가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주격이나 혹은 목적격이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겠죠 주어 생략이 되거나 혹은 목적어 생각되니까 뒤에 보면은 자 그들이 허락하는데 anonymous participation 까지 주어동사 목적어 까지 나와서 일단 첫번째만 봐도 삼형식이죠 맞죠 삼형식이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래서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원래 전치사 앞에는 that을 못 붙여 맞죠 전치사 앞에 컷만 못 붙여요 맞죠 하지만 in that은 접속사로 유일한 예외구조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뭐라는 점에서 그들이 허락한다는 점에서 익명의 참여를 자 그리고 주어 계속 넣어요 자 그들이 텍스트에 기반되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in that 계속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촉진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공간의 independent는 상관없으니까 제약을 받지 않는 상호작용을 자 그다음 주어 바로 넣고 이 상호작용 들 넣어야 되겠죠 복수니까 그래서 s 빼고 여기 바로 자 이 상호작용 들은 제공해주는데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 형용사용법으로 확장하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자 여기서 뭐 온라인에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아니고 그냥 아참 그래서 특징만 나열했죠 그래서 이런 건 내일때 맨날 오히려 온라인 상호작용은 실제 상호작용보다 뭐 더 좋은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제가 잘 나오는데 여기는 뭐여서 그냥 특징만 나열했다는 거 주의 그래서 주제문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온라인 상호 온라인에서 사회의 상호작용의 특징 정도로 주제를 끝내줘야 됩니다 소셜 인터랙션 온라인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과학기술 활용 개별화 음악수업 뭐야 이거 약간 좀 딱딱해 자 그래서 individualized music class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 variety 다양한데 of ways 다양한 방식들이에요 자 이니치 이 방식 속에서 바로 너요 학생들이 인 음악 수업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환경들은 지금 사용 가능한 그래서 available이 후치수식 자 이 variety는 또 단수 아까도 여기 variety 단수주의 허락해줘요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2 플러스 동사원이요 자 선생님들이 테일러 하게 자 테일러는 원래 뭐 재봉사죠 맞죠 꼭 맞춤 딱 맞춤 어 고객님 배가 좀 나오셨네요 좀 넉넉하게 해 드릴게요 그래서 개별화해서 맞춘단 말이죠 맞죠 자 맞춰주는데 저 사이먼스 과제들을 자 그리고 레벨 수준인데 지지의 수준을 자 to meet 하기 위해서죠 만나다 아니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meet 나오면 바로 우리 need 딱 잡고 맞죠 자 특정한 학생들의 요구를 꼭 맞춤 해주기 위해 자 해서 by ing by bearing 함으로써 다양화시킴으로써 뭐를 자 종속적 목적어는 프로젝트를 자 코딩도 따라서죠 학생의 readiness 준비도에 따라서 그리고 learning 스타일 배우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interest 흥미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하게 꼭 맞춤 해줌으로써 음악 선생님들은 can differentiate 핵심 단어적에서는 차별화 시킬 수가 있다 아까 테일러 시킬 수가 있다 개별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들의 수업을 자 해서 컷마 찍은 바로 즉 보억 찍고 즉 임무인데 이 임무가 다시 주어로 만들어주고요 can be 될 수가 있는데 힘들게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전통적인 얘기가 중요하죠 힘든데 갑자기 힘든 게 왜 나왔지 아 예전에는 힘들었겠구나 전통적인 음악 교육의 방식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는 뭐야 그래서 꼭 맞춤하는 방식의 예시가 들어가겠죠 자 사용인데 헤드폰의 사용은 단수 허락해줘요 또 목적은 목적 교포 자 해서 to work하는 것을 학생들이 일하는 것을 동시에 동시에도 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보니까 자 simultaneously 부사가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문맥상으로 뒤에 동시에 사용하는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빈카드로 해놓겠습니다 자 동시에 on 어디에 그래서 about의 뜻이에요 about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하여 without 없이죠 뭐 없이 음향적으로 interfering 하는 거 없이 서로 방해하는 거 없이 with 다른 음악 활동들과 아 문맥형 자 인 교실에서 자 그 다음 여기 자 use 사용인데 this 여기 지시 형용서 나왔죠 자 그러면 this가 말하는 것은 이 심플한 기술이죠 심플한 기술 완전 심플 헤드폰 기술 맞죠 그래서 순서문제 여기 주의 그래서 자 이 단순한 기술의 사용은 상당하게 그래서 단수도 여기 use 그 다음에 확장시켜 주는데 선생의 능력을 어떤 능력 자 facilitate 촉진시키는데 다양한 그룹들을 혹은 개별화된 프로젝트를 중요한 건 in the same 똑같은 교실의 공간에서 자 교실 좁아 죽겠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아 시끄러워서 못하죠 맞죠 서로 방해되는 거야 자 학생들과 선생들은 are working together 함께 일을 해요 자 어느 날 다른 학생은 intent 열중하고 있는데 피아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은 연주하는데 아쿠스틱 기타를 without interference 방해 없이 여기서도 아까 전에 방해 또 나왔죠 여기 방해에 대한 예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해결책은 뭐다 by the use 사용인데 헤드폰들과 ear buzz 이어폰을 사용을 통해서 이렇게 단순한 기술이 와 이렇게 멋진 일을 해줬구나 라는 이상한 이야기 과학기술 활용을 개별한 음악 수업 individualized music class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IT죠 맞죠 자 그래서 이번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 대학의 가격차별 전략 그래서 university price discrimination strategy 차별 전략하니까 좀 안좋게 드리네요 맞죠 안좋고 맞죠 자 대학들은 사용하는데 가격차별을 자 인 1995년에 가격차별의 예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존슨 호키스 대학은 시작했어요 악의 축이네 맞죠 얘가 시작했어요 나쁜 짓을 그래서 시작하다는 목적어 오프링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그래서 얘의 다시 종속절 목적어는 aid 지원금 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according to 학생들의 가격의 탄력을 수요의 탄력을 따라서 폴 어텐딩 대회에서인데 학교에 그 대학이란 말은 존슨 호키스죠 존슨 호키스 대학 다니는 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단어 가격의 탄력성 수요의 뒤에 설명이 나와요 존슨 호키스는 존슨 호키스 유니벌시티까지 3개 1,2,3 3개로 구성된 길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 순서 여기 짧게 들어가니까 축약형으로 굉장히 큰 힌트에요 이게 그래서 네임도 마찬가지로 이름도 풀네임 들어갔을 때 뒤에 짧게 쓰면 얘가 항상 앞입니다 자 이 존슨 호키스는 원했는데 to attract 유치하다 뜻이요 끌어내는 학생들을 데려온다는 말이죠 자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는 그래서 뒤에 학생들을 자 그 다음 후 주격 이 학생들은 아마도 전공할 것인데 인문학을 자 하지만 자 아마도 attend 참여할 수 있는데 다른 대학에 우리의 대학 올 수도 있지만 다른 대학 갈 수 있어 똑똑한 애들이 자 그럼 이러한 학생들은 아까 전에 똑똑한 애들 있죠 얘들은 자 헤드 가졌는데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수요의 곡선을 탄력적이란 말은 게 왔다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올 수도 있고 저 학교 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맞죠 자 for education 교육인데 존슨 호킨스의 자 기분 고려할 때죠 자 그러면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자 대체 대학들을 조선호킨스 말고 그 주위에 비슷한 대학이 많으면 맞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얘들이 딱 보는 거지 뭐지 어 이 새끼들 어떻게 하지 돈 좀 뿌려야 되겠네 맞죠 자 buy and granting 지원금을 뿌림으로써 그들에게 자 add extra 여분의 3,000달러를 in aid 고조 근무로 자 그 대학이란 말은 존슨 호킨스는 able to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었어요 enrollment은 입학을 자 in debt group에서는 뭐야 왔다갔다 하는 애들 자 빨리 20%만큼 더 준다니까 맞죠 오 애들 자 오는 거죠 자 하지만 존슨 호킨스는 did not worry 걱정하지 않았어요 about losing 돈을 아 잃어버린 것을 미래의 프리매드는 의과 대학 애들 학생이에요 학생 의사 되기 전에 자 whose 이 사람들의 demand curve는 수요 커브란 것은 교육에 대한 add 존슨 호킨스에서 relatively 그러면 빈칸 문제로 좀 어려운 게 in elastic 아까 전에 보면 여기 elastic이랑 in elastic 중요한 건 뭐야 얘들은 인문학이었어요 인문학에서는 어떻다 애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의외과는 자 얘는 무조건 온단 말이죠 비탄력적이란 말은 아 여기 갈 수밖에 없어 왜 여기가 유명한 때니까 어 우리나라도 유명한 뭐 대학들 있잖아요 의외과로 거기는 무조건 온단 말이죠 맞죠 자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한 학생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프리매드 얘들도 순서문제로 여기 괜찮은 거죠 자 이 학생들은 자 프리매드 학생들은 자 원래 이미 중요한 건데 이미 훅도 됐어 훅은 우리가 이게 요게 후크죠 후크 선장할 때 고리에 걸렸단 말이죠 낚였어 맞죠 그래서 수동으로 낚였어 저스 저건 어디에 자 그들의 의외과 과정에 자 비꼬스 끊어지고 그러기서 이미 낚였기 때문에 가격 증가는 우드 낚 낚 낚 낚아웃이 떨어뜨렸는데 많은 애들을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다 자 존슨 호키스는 컷 삭감시켰어요 이 이유는 뭐야 아까 전에 프리매드 프로그램에 돈을 보조금을 자 하면 천 달러만큼 자 학생당 자 그리고 여전히 증가시켰는데 순수입을 우와 왜 딴 데서 뿌려봤자 어차피 얘들은 돈을 무조건 내니까 맞죠 그래서 총 따져보니까 보조금 낸 것보다 내가 번 게 많단 말이죠 맞죠 자 오늘날 자 이 가격 가격의 프라이싱 전략이니까 그래서 가격 사실상 빠지게 해서 차별화죠 차별화가 들어가는 게 좋은 대기 자 이러한 가격의 전략이란 것은 비잉진행형 트라이드아웃 수동태 그러면 시도되는 중이다 앳 대학들과 보통 미국에서는 2년째로 칼리즈를 하고 유니버시티 4년째로 잘 잡죠 요즘은 별 차이 없습니다 어러벌드 네이션 천국에서 다른 대학이 본 거죠 어 주새끼들 봐라 이거 그냥 장난 짓거리 해갖고 돈 보내고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별로 좋은 거 같진 않죠 사람들의 열망을 이용해서 돈을 보려고 그래 맞죠 자 대학의 가격 차별화 전략 자 유니버시티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스트라티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4번 인공지능에 관한 알렌 튜러닝의 논문 알렌 튜러닝 스 디지스 온 알티피셜 인텔리전스 AI죠 맞죠 영국의 물리학자였죠 자 1950년 알렌 튜러닝은 퍼블리시 출판하나 게재했다고 할께요 자 게재했는데 자 그의 유명한 아르티클 논문 이에요 자 그래서 땡땡 즉 보호죠 그죠 자 컴퓨팅 머시네리 계산하는 기계와 인텔리전스 지능 이라는 자 인 더 저널 뭐 학술지 겠죠 여기서는 마인드라는 학술지에 자 이 기사에서 순서문제 끊으면 아까 페이머스 아리클 순서 바로 잡고요 자 이 기사는 알기어볼리는 틀림없이 The most influential 가장 영향력이 있고 와이들리하게 널리 read 아니고 read 이게 발음 읽혀지는 article이다 기사이다 자 인플로소피 철학인데 인공지능의 철학에 있어서 처음에 개시했단 말이죠 어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거죠 자 인디즈 정말로 The debate in philosophy of artificial intelligence 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여기랑 똑같이 맞죠 아까 artificial philosophy 여기 어 두군데 똑같이 나오니까 순서문제를 여기서도 보니까 아 내기가 괜찮구나 그래서 다시 자 debate 랑 그래서 philosophy 를 philosophy 를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어 토론인데 아 자 뭐 philosophy 철학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자 오벌 지난 50년 동안 오벌 자 그래서 실제 주어는 debate 가 주어졌죠 여기요 그래서 debate 인데 그래서 이 debate 는 단수 자 뭐 관련된다 이슈를 문제점인데 자 그래서 이슈들 바로 주격당 관계대무석으로 넣어주고 이슈들은 raised 제기되었고 자 그 다음 토론 되었는데 by turning에 의해서 자 그 다음 turning is genius 천재성 이에요 자 터링의 천재성이란 것은 not only but also not only in but also in 주의 자 in developing 자 이론을 발전시키는게 있는게 아니라 어디에 컴퓨터빌리티 계산 능력에 자 물리적인 계산 능력이 아니라 but also in understanding 이에 있었어요 영향력인데 보스 emb 실용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인 이에 있었다 자 그 다음 dash 여기서 좀 어렵게 들어갔는데 dash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임팩트구요 자 컴퓨트 컴퓨팅 머시너리 would have 뒤에 보면은 타동사 have 뒤에 목적이 생각되었죠 이 목적이 앞으로 나간 목적으로 관계된 보상 자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 계산의 기계의 계산 능력이 아마도 자 하면은 가지는데 뭐를 가죠 임팩트를 가진단 말이죠 영향을 어떤 영향 그래서 앞으로 나갔다 시동적이거나 철학적인 자 터닝은 믿었어요 that 목적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네 일단 가봐야되거든요 자 컴퓨터들이 자 그러면 if properly designed 만약 적절하게 디자인 되어지고 교육받는다면 could exhibit 보여줄 수 있다고 자 하면 지적인 행동들을 심지어 behavior 행동들을 보여주는데 이 행동들이 다시 죽여 would be 아마도 indischangeable 구별 가능하지 않은 from 뭐로부터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부터 자 이거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이래 기계한테 못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뭐죠 여기까지 가로 닫고 자 his vision 아까 전에 나왔던 he believed 에서 잡을 수 있죠 순서로 바꾸면 그게 시각이었는데 가능성에 대한 기계의 지능에 대한 가능성의 시야는 다시 단수 has been highly inspiring 매우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극도로 controversial 하면 논란이 되었다 이때는 뭐 이 사람이 산 세계가 1900년도 초중반이에요 초중반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이때 뭐 인공지능 장난하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뭐예요 했던 게 현실화되서 우리가 직업이 다 없어지고 있죠 선구자지 선구자 그냥 ai 쪽에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한 알링 터링의 논문 그래서 알링 터링 스티지스 온 알티피셜 인텔리전스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5에서 6번 백신 개발 그래서 백신 딜벨로먼트 지금 상황이랑 딱 마주 떨어지죠 Like other medical products, 다른 의료 상품과 마찬가지로 백신은 R-produced, 만들어줘요, 수동태. Bio pharmaceutical, 바이오 의약품의 산업에 의해서 그리고 주어는 이 백신은 복수, have to meet, 충족시키라고 뜻이겠죠. 충족시키는 똑같은 기준을, 안전과 효능에 As any other drug, 다른 어떤 약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약들은 캐리 가지고 있는데 몇몇의 위험을 수반하는 데 위험을, 그 다음에 위험은 단수, has to 돼서 has 단수, has to be balanced,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그러면은 견주어져야 된다. Against에서 benefit, 이익인데 제공되어지는 그래서 뒤에 과거분사고 후추수식 이익이랑 versus 위험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는가 그리고 예방접종의 부작용 사이에 어느 게 더 나은가 항상 저울질하고 있죠. There are particular, 거기에는 특정한 이슈, 문제점들이 있어요. 저희도 백신과 함께, however 그러나 신선에서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백신들은 R 디자인 되어지기 때문에 제공하기 위해서 보호를 Against future infection, 미래 감염이죠. 그리고 아까 동사회에서 R 복수, 여기도 R 복수 그러므로 administered, 행정화 되어진단 말이 제공되어지는데 수동태, 건강한 사람들의 안 걸려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게 백신이기 때문이죠. Who, 이 사람들은 have to take the risk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Of unwanted, 원치않은 부작용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 잘못 맞으면 죽잖아, 맞죠? Due to immune system activation 면역체계 활성화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죠? 건강한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Allomid와 함께죠. 상대적으로 낮은 금전적인 이익과 함께 리턴은 돈이 돌아오던 말이죠. 투자 비용이. 백신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다? Health Discouraged 시켰어. 낙담시켰어요. Bio-pharmaceutical industry가 의료 산업들이 From, Discouraged A from B 구조로 목적인 이 회사들이 어떻게 Working하는 것을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낙담시켰다. 안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약계 개발에 자, 그래서 자신의 예시가 들어가서 순서에 의해서 들어가서 내가 참여했을 때 산업에 1980년대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내가 일을 하면서 분사구조 능동 자, in 면역부서에서 자, there was에서 일단 유도부사 그래서 실제 주어는 was Absolutely no interest가 얘가 주어 완전히 흥미가 없었어요. 개발하는데 백신을 돈 안 내릴까 자, 아이러니하게도 또 내가 Head PP 대각으로 실제 주의해야 돼요. 이전에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자, 그러면 Tumor Immunology 종양 면역하게 자, 하면 부서에서 자, 후수는 이 부서의 장기 목표라는 것은 자, was discovered 발견하는 거였는데 자, 발견하다 사동사의 목적으로 어떻게 몸들이 사용하는지 자, 면역 시스템을 또 fight, 싸우기 위해 암에 자, 그 다음 armed with this knowledge 에서 순서 끊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면역체계가 암을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지식에 무장되어서가 그래서 갖추어지면 암이어서 팔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기라는 뜻이 있어요 암들은 우리가 무장되어지다 아, 이제 준비가 다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진조로 이것은 아마도 than possible 가능했는데 vaccinate 예방접종하는게 그 질병에 대항해서 그 질병이란 말해서 아까 암 종양이었죠 자, 그러면 정말로 암 백신은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최근에 도입되었어요 이제 돈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인간에 자,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거 인류류 뭐야 한글도 모르겠어 인류두종이래 자, 일단 병이야 병 맞죠 자, 이 병이 유발시켰내 cervical cancer 하면 자궁경부암을 자, 그리고 저는 이 백신은 is helping 아까 cancel 백신은 단수 돕는데 to revive 되살리는 것을 산업의 열정을 산업업은 여기서는 의료용 산업이죠 의료 백신 개발 산업의 열정은 왜? 돈이 되니까 백신인데 일반적으로 자, 그러나 이 백신은 여기서도 순서를 낼 수 있는게 아까 암의 백신은 여전히 기반되는데 conventional 기존의 원칙인데 Immunizing Health Individual 아까도 나왔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To prevent 맞기 위해서 가능한 감염을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의한 미래 자, 뭐 약간 두서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포인트 중요점은 이제 한번 정리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종양 면역학적인 접근법의 포인트 핵심은 A9로요 대시 보호로 쓰인 완벽한 문장의 보호 또 괄호 안다듬거죠 자 색깔 자 이렇게 It should be possible 가지고 진주어 이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것이 치료적인 백신을 어떤 백신이냐면 To treat 해주는 그 질병 자체를 막아주는 한 번 이것이 has been established 설립된다면 설립된다면 약간 면역체계가 생긴다면 요런 뜻으로 쓰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Attempts가 주어고 producing true cancer vaccines 진정한 암의 백신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요 Allong With는 Allong These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맥락이란 말은 한 번 접종해서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는 맥락이겠죠 이러한 선상에서 했던 시도들은 Have been made 만들어졌어요 저 수년간 지금 자 그리고 Work 백신에 대한 개발은 천천히 만드는데 Encouraging에서 면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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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하다는 게 고무적인 결과를 이제 앞으로 미래가 좀 밝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Vaccine Development Moving Toward Better Future에서 약간 Encouraging에서 갖고 왔죠 맞죠 자 그러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움직임이다 자 그래서 핵심 소재 다시 한 번 보시면 자 백신 개발 너무나 지금 상황과 잘 맞아따라지는 소재 하지만 글은 약간 두서없어 보이는 글 그래서 백신 디벨로먼트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7번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역할 롤 오브 카본 다이옥사이드 인 앰모스피얼 이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00년대 초반에 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조셉 비리엘 이 사람은 인지했어요 대신 목적어 전체 절로 들어가서 어디까지가 아니 아 이것도 가로 안달았어 자 that as 태양의 에너지나 혹은 복사열이 그래서 a 혹은 b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주어니까 단수 통과할 때 pass through atmosphere 대기를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선스 에너지나 혹은 복사열이 스트라이크 할 때 여기서도 단수 자 지구의 표면을 자 얘들은 어떻게 heat up 따뜻하게 만든단 말은 과열시킨다 지구를 자 without atmosphere 대기 없이 though b로 더 행성이란 말은 지구겠죠 지구는 아마도 정기적으로 턴 바뀌는데 프리지 그러면 냉장고가 리프리저리터 그래서 프리지는 차갑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턴은 이 형식 똥터로 잡고 부사로 쓰면 안 돼요 자 퓨리에는 저 was the first 동격의 보호 로 들어가서 첫번째 해서 the first 첫번째 사람인데 인지했었던 효용소 여법 대시 다시 목적으로 자 그 대기라는 것은 인슐레이트 보호해 준다고 지구를 인슐레이트 에이프롬 비죠 열의 손상으로부터 이래서 담요 같이 지구가 있으면 대기가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1859년도에 과학자인 존 틴달은 발견했어요 무언가 thing로 끝날 때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 주죠 something astonishing 무언가 놀라운 것을 about one of the trace gases 미량 가스래요 미량 가스인데 우리의 대기 속에 있는 얘를 발견했대요 즉 이산화탄소 빼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랜스페런트는 투명하니까 뭐냐면 통과한단 말이죠 통과시키는 반면 장파 복사율 카본다역사는 is not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투명하지 않았다 생략이죠 트랜스페런트가 생각됐죠 여기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along with water vapor 함께죠 수증기와 함께 이산화탄소가 심지어 작은 양일지라도 이산화탄소는 흡수해요 그래서 흡수하다가 찾기가 동사에 들어가니까 문법으로는 쉬운데 의미상으로는 아까 전에 얘랑 반대에요 트랜스페런트의 반대 구조로 해서 아까 전에는 그냥 통과시켰는데 얘들은 어떻게 했다 흡수했다 장파에너지를 자 그 다음에 장파에너지는 주격관계내문사 계속조용법 저장되었는데 as heat 열렸어 자 그 다음 또 다른 과학자 나오죠 몇십년 후에 스웨디시 네덜란드의 화학자인 스웨덴 스웨덴이죠 스웨덴이니까 스웨덴의 더치로 뭐냐 스웨덴의 화학자인 얘가 모르겠어요 스웨덴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하나봐 왼퍼널 더 멀리갔어요 서제스팅은 스웨덴 과학자가 제안하면서 능동의 뜻 제시하면서 대 증가되어진 레벨의 이산화탄소는 대기해서 구조할트를 바꿀수 있다고 서제스트 명령 제안의 동사니까 동사원형 써야되잖아요 라고 해도 되고요 안해도 됩니다 서제스트 조동사 동사원형으로 봐도 되고 사실이 입각한거기 때문에 기술동사로 봐야지 내가 볼 때는 그냥 기술동사로 보는거 사실 전달동사 문크도 바꿀수가 있다고 지구 표면에 온도를 자 since that time 이란 말은 스웨덴 과학자 시절 이후에 관찰들과 실험상의 증거들은 have repeatedly하게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요 these early discovery 이란 말은 아까 전에 스웨덴 과학자 라든가 혹은 아까 전에 여기서 존 이라든가 한개 더 들어가자면 아까 초기에 가장 초기였던 조셉의 학설들을 확인해 오고 있다 그래서 대기중에 이산화탄소의 역할 role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이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8번 건강 및 안전 관련 위험 예방 접근법 health and safety related risk prevention approaches 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배경은 미국이에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prevention 예방이란 것은 has not been prioritized 우선시 되지 않았다 예방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게다가 virtually 사실상 no attention 어떠한 주먹도 has been paid 지불됐다 말은 어떠한 주먹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투과해서 전치사고요 전치사의 목적은 동명서주의 발전시키는데 체계적이거나 양질의 예방에 접근법을 예방이 중요한데 쌩같다 4 decades 수십년간 국가의 예방 모델은 의존했는데 주로 on about ding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about 또 들어갔죠 전치사 목적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친절한 번개 공식 about 건강과 안전의 위험에 대해서 호핑은 사실상 정부에요 의미상의 주어는 없지만 정부가 희망하면서 뭐를 대 일반 사람들이 아마도 매지컬리하게 마법적으로 바꿀거라는 그들의 행동을 as well intended as education efforts are 교육적인 노력들이 아무리 잘 의도가 되었을지라도 양보의 부사 느낌으로 해석해 주고요 대 그들은 never be very effective 교육적 노력 이 교육적 노력은 can 절대 될 수가 없는데 매우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다 부정 without 들어갔으니까 꼭 이게 있어야만 된다 동시에 changing 바꿔야 되는데 가정과 공동체 환경들을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들과 정책들과 지도들을 교육 자체만 아니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nstallation brother 이렇게 여러가지 분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brother이죠 그 다음은 더 넓은 시야를 설립하는 것은 is critically 일단 문장이고 beyond brochures 브로셔를 넘어서서 we might say 소책자를 넘어서 이게 왜 삽입됐냐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다 보면 소책자 나눠주면 지구를 보호합시다 그래서 찌라시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보고 어 그래 하고 버리잖아 쓰레기통에 소책자를 넘어서는 건 뭐야 그냥 수박 거찾기식 교육을 넘어서서서 더 이렇게 종합적인 넓은 시야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음 연구들은 have shown 현재완료에 계속 계속해서 보여줘요 to 가지고 진조 이것이 unrealistic 현실에 맞지 않다고 to expect하는게 기대하는게 다시 다시 종속적으로 목적으로 단순히 warning people about danger 사람들에게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will be sufficient 충분하다고 충분해서 insufficient 인서피션트로 하면 헷갈리잖아 맞죠 왜 이것은 unrealistic 같이 걸어야 된다고 그러면 현실적이지 않다 장난 아니야 지금 네가 말한다고 내가 들을 것 같아 이런 거지 자 그 다음 to help하기 그래서 to help하기 앞에 나오는 sufficient 라는 회원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회원사에 how에 걸려요 얼마만큼 충분해 도울 만큼 이 뜻이에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바꿀 만큼 그들의 오랫동안 지속된 습관을 혹은 여기서는 avoid 그래서 help에 같이 걸리죠 1번 2번 이렇게 간거에요 돕는데 피할 만큼 건강하지 못한 노출을 그들 스스로 자 그래서 quality는 양질로 해석하는게 좋아요 그냥 질이 아니라 양질의 예방 접근이란 것은 바로 고 잡아주시고 하나의 것인데 유니치 관계 부사 들어갔으니까 완벽한 문장이겠죠 자 그래서 이 예방법 속에서 이 접근법 속에서 교육이 부분인데 well designed 잘 디자인된 sustained 유지되어진 종합적인 노력에 또 여기서 종합적인 노력에 더해서 brother 또 나오죠 맞죠 to broadly가 삽입이고요 to improve 하기 위해서에요 넓게 폭넓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환경들을 사회적인 규범들을 제도적인 관행들을 그리고 정치적인 정책들을 다 sss 자 그래서 말로만 교육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자 말이 쉽죠 이것도 맞죠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위험여방접근법 health and safety related risk prevention approaches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9번 중국으로 수출되는 서구의 폐기물 그래서 western waste exported to China 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좀 옛날에 쓰여진 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중국이 수입 안합니다 바뀌었어요 한 1,2년 전부터 자 그래서 every year 매년 서구의 나라들은 export 수출했어요 수백만 톤의 쓰레기를 자 2 어디로 중국으로 자 특히 플라스틱이나 종이들을 폴 트리트먼트 처리나 재활용을 위해서 자 its은 아까전에 쓰레기죠 이 쓰레기들은 순서주의 is transported 운송되었는데 by freight 화물에서 비어있는 shipping 컨테이너 이동용 컨테이너인데 used 사용되어지는 이죠 수출을 위해 사용되는 중국 중국의 물건들을 자 에서 수출이 왜 되는지 이유를 나타내는 as 순서문제주의 왜냐하면 처리와 랜드필 프라이스 매립용 비용들이 높기 때문에 서쪽 나라에 sending waste overseas 동명서 주어고요 쓰레기를 해외로 보내는 예를 들어 중국과 같은 이렇게 보내는 것은 지금은 이제 동남아로 많이 보내죠 그래서 cheaper 더 싼데 싼 옵션이고 자 그리고 다른 이유는 is 또 여기서 보러 갔죠 to overcome 극복하는 거에요 엄격한 환경적인 쓰레기 규제를 서쪽 나라들은 약간 좀 어떻게 환경 규제 법량이 세잖아 맞죠 그래서 몇몇의 경우에 Chinese companies 중국 회사들은 셋업 차렸어요 사무실들을 해외에 to buy 사기 위해서 쓰레기를 그래서 sending waste overseas 중국이 지가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서 자 그리고 데이 이 회사들은 have been 현재 완료 계속 plus able to offer 그래서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었는데 더 높은 가격을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더 많은 양의 쓰레기들을 then their counterpart 라는 말은 원래 있다는 수출 서쪽 나라의 회사들보다 자 얘는 origin 나오죠 원래 국가에 자 하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제기 하겠죠 손소로 글로벌 리사이클링 트레이드 세계 재활용 무역이란 것은 not without 부정부정이니까 비판이 없는 건 아니다 엄청 있다 자 비난들은 포함하는데 환경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들을 shipping waste 쓰레기 운송에 사실상 쓰레기 운송을 바다에다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옛날에 자 그 다음 no guarantee 보증이 없는데 over 환경적인 혹은 다른 규범들을 중국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환경 규율을 지키는지 모른단 말이고 그리고 감소된 사업과 그리고 내용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료들인데 재활용 회사를 위한 나라인데 원래 나라에 서쪽 나라들이죠 서쪽 나라에 있던 원래 재활용 회사들은 다 망했겠죠 자 그리고 주장인데 서쪽이 버리고 있다고 그것에 그들의 쓰레기를 중국에다 갖다 붓는단 말이죠 비난은 뭐 나올게 많죠 또 일단 첫번째는 여기서는 크리티시즘 잡아주시고 비난은 올소 하이라이트 방금전에 1,2,3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외에도 다시 집중하는데 실패를 재활용의 시장인데 서쪽에서 최근에 중국의 재활용 산업은 Adversely 하면 불리하게 영향을 받았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왜냐하면 감소된 소비자의 수요 때문에 제품을 위한 이끌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인데 재활용 용품에 물건 안팔리니까 재활용 용품이 더 싸진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많은 중국 재활용 업체들은 닫혔다 문을 닫았단 말이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죠 여튼 그래서 윗그레어 소재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서구의 폐기물 그래서 Western Waste exported to China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버스 엑서사이즈 10번 여름 야생화 Summer Wild Flower 이런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도 딱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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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꼴 꼴 자랑질 할라니까 혀가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Wild Flowers of Spring 알 Beloved 그래서 Beloved 사랑받다 By All 모든 사람에 의해서 Who 주격 한게 되면서 Enjoy Nature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요 색깔 단수 일단 makes에 단수 잡아놓고요 다음은 데이브링 그래서 데이브링에서 뭘 가져오는지 목적으로 생각되고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 투더 랜드스케이프 경관, 풍경이죠. 풍경에 가져오는 애프터 윈터스 롱 피리어드 겨울의 장기간 동안 딱 지금 계절이네 브라운스 갈색과 그레이 회색과 흰색의 기간 동안 가져왔던 풍경에 가져오는 색깔들은 메이크스 단수 사역동사고요. 목적, 목적의 보호의 동사원형 1번 마음이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마음이 기뻐진다. 치어프레진단 말이고 그 다음 스피릿, 기분이 라이즈 송사원형 2번, 메이크 올라오게 만들어요. 끊어주고 의미상이죠. 다시 넣으면 이 색깔들이죠 이 색깔들이 드로잉하면서 분사구조 능독이죠. 본연의 성질 야생꽃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드로우 A into B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Into Woods 하면 숲에, 잇치 스프링 매 봄마다. 투식하기 위해서죠 쫓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다니고 찾기 위해서 그들을 식아웃 하지만 By the time은 뭐뭇이 되어서 By the 미래의 전치사에요 까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9%가 까지라고 하는데 뭐뭇이 되어서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뭐뭇이 되어서 미래에서도 뭐뭇이 되어서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전치사에요 여름이 도착할 때가 되어서 우리는 심2 뒤에 동사원형 심2에서 2도 매이에요 원래 심이 아마 뭐뭇인듯하다 아마가 해서 2에요 아마도 가지는데 Have become 되었다. 현재 완료죠 그러면 결국 되었다 해서 완료했다 아카스턴트 되어지는 것을 익숙해진 것을 이미 이제 익숙했어 어디에 자연의 멀티 휴드 멀티가 여러개고 휴드가 색깔이죠 다채로운 색깔로 된 팔레트에 아 이제 지겹네 이런거지 그리고 새들리 슬프게도 야생 여름에 꽃들은 Tend to get less 더 적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연의 역사인데 여름에 꽃을 피는 이런 꽃들의 역사는 그래서 역사니까 단수 It's a bit Every bit 아주 매 조각마다니까 그래서 모두다 이런 뜻이요 As interesting as That 대신 말하는 것은 Natural history죠 Of spring flower 보면 봄에 꽃피는 야생 꽃들만큼 흥미로운 것 같아 자 그리고 in some cases 몇몇의 경우에 더 소우하다 그렇다 하지 말고 더 흥미로운 것 같다 라고 해석해줘요 왜냐하면 더 큰 다양성 때문에 곤충들과 그래서 곤충 인데에서는 프리젠트가 앞에 나오는 곤충을 뒤에서 수시켜주는 행사예요 존재하고 있는 during 여름의 기간 동안 여름달 동안 Interrelationships 상호관계들이죠 그래서 일단 동서 어디갔어 안 보인다 동서 안 보여요 아 동서 여기네 먼저 아 길어 수시국을 이렇게 길게 쓰지마 맞죠 다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답이 여기가 있네 생각하면 안되겠죠 맞죠 Between a and b 꽃들과 곤충들 곤충이다 또 곤충 Death, Bees, Tem 주격관계내문사 그들이란 말은 여기서 꽃들을 방문하는 포식자 그리고 Parasites 기생충인데 기생물들이죠 저브 Those insects 그러한 곤충들의 그리고 동물들인데 Death, 주격 Death, 복수 주격관계내면서 복수 Dispersed 복수로 다 퍼뜨리는 그들의 씨앗을 자 이러한 Can이 나왔으니까 다 버리고요 일단 관계들은 Can be 될 수가 있는데 Even more complex Much, even, still, far, a lot 까지 뒤에 비교급 That 나오면 훨씬 더 복잡한 것 같다 Then Doe수역의 주의 Doe수는 아까 관계들인데 Involving 연관된 관계들보다 보면 봄의 야생화들의 봄의 야생화들의 봄의 야생화는 이쁘긴 하지만 복잡성 다른 동물과의 상호작용하는 복잡성까지 보여주지 못하지만 여름 야생화는 이것까지 보여주니까 우리가 더 흥미로울 수가 있다 라는 작가의 생각이죠 여름 야생화 여름 야생화 Summer Wild Flower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8강 마지막 지문 11-12 알베도와 지구온난화 알베도 글로벌 워밍 알베도는 A Is Fraction 비율인데 Incident Solar Radiation 입사 태양 복사 열 이에요 태양광 같은 혹은 대체로 태양 햇빛 같은 다음은 Death 여기선 Solar Radiation 이게 복사 에너지가 Gats Reflected Gats PP 수동으로 반사되어 지는데 표면에서 몇몇의 지표에 성분에 예를 들어서 나무나 주차장이나 바위나 스노우뱅크 눈더미 같은 복사 열의에서 반사되는 것을 알베도라고 한다 The remainder 나머지는 Get Observed 수동으로 흡수되어 지는데 워밍업 덮이면서 서페이스를 반사되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혈을 높인단 말이죠 돌과 토양들과 숲들은 일반적으로 가지는데 꽤 낮은 알비돌로 가지고 있대요 낮은 것은 의미하는데 흡수하는데 많이 흡수하는 거예요 햇빛의 열을 눈과 아이스 얼음은 더 높은 알비돌로 반사가 많이 되면 지혈에 흡수되는 것은 감소된다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흰색이죠 흰색 같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반사가 많이 돼서 알비도가 높다 근데 검은색 알비도가 낮다 그래서 열을 더 많이 흡수한다 정리 좀 하고 That is why That is why 결과 뼈 때리기 That is because 이유 설명하기 설명충 네 너는 위험을 감소하는데 Snowblindness 설명이란 말 우리가 눈에서 안 보이게 되는 것 시력이 나빠지는 것 만약 네가 쓰지 않는다면 선글라스를 와일 트랜스퍼싱 네가 횡단하는 도중에 빙하를 혹은 스키를 타는 도중에 너의 지역의 언덕에서 Even if 비록 it's not an especially sunny day 특히 햇빛이 많은 날이 아니더라도 어 오늘 햇빛 별로 없는데 눈이 왜 이리지 이게 침침해 안 보여요 너의 눈은 봤는데 자 설명 나돈니 버돌소 햇빛인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 뿐만 아니라 또 리플렉티드 되어진 자 반사되어진 그래서 양쪽에서 때린단 말이죠 너의 눈을 우와 안보여 이게 맞지 자 프롬 빌로우 아래서부터 그래서 위에서도 때리고 뒤에서도 때린다 밑에서도 자 그리고 그 반사된 에서서 리플렉티드 선 라이트 나오니까 순서문제 여기서 잡을 수 있다 그 반사된 에너지란 것은 A 에너지인데 B 뭐 자 이 에너지가 doesn't go towards 가지 않아요 자 워밍업 아 뭐 하면 녹 온도를 높이는데 저거 멜팅 녹이는데 아이스나 스노우를 자 이러면서 아이스가 햇빛이 있어도 잘 안 녹는 이유는 반사된단 말이죠 여기서 자 in the in a landscape 자 지표인데 widely covered by glasses 빙하위에서 넓게 퍼져있는 지표 속에서 자 전체적인 알비도는 일반적으로 높다 알비도가 높다 아까 기억나야되요 맞죠? 반사가 잘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높다 위에 올라가서 높다 똑같이 기억났으면은 와 단기 기억 좋은거에요 지금 자 단기 기억은 최소한 45에서 50초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내용은 거의 다 기억나야되요 이거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안읽어도 되는 어 해석만 하고 기억을 못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한다 우리 문제를 못 푼다 자 그래서 최소가 45에서 50초 자 하지만 세이 말해보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장기간의 상승을 온도에서 자 그래서 넘어가고 지문 길어서 두개나 나눠야 되요 자 그 다음에 이 온도의 상승은 아마도 방금 전에 해석하는거 기억 대충 들었겠지만 이 시 내가 그것이라고 해석 안했잖아 맞죠 온도의 상승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석해야지 올해가 단기 기억이 자 아마도 결과인데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예를 들어서 변화인데 자 지구의 궤도의 변화 이 궤도의 변화는 주어로 바로 해석해버리죠 넣고 자 네모는 대 뭐를 빙하의 시기로 자 예를 들어서 혹은 인간에 의해서 유발된 증가인된 온실가스에 농도에 자 이 온실가스 농도는 다시 한번 넣죠 맞죠 그리고 유발되는데 화석연료에 컨버스천 그러면 연소에 의해서 그리고 산림 파괴에 의해서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넣어요 이 산림 파괴는 연관되는데 혹은 유발되어지는데 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리고 경제적인 확장과 함께 자 이렇게 방금 저기 제가 해석한거 대충 들지 말고 잘 해석해보면은 뒤에서 안 묶어갔잖아 맞죠 뒤에서 묶어 오는 순간 해석이 두배로 느려집니다 마이너스로 가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거 선행사를 다시 넣고 그냥 계속 묶어가면 돼 어차피 두뇌는 우리가 1,2,3번 정보를 거꾸로 넣어도 해석을 똑바로 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두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빠요 사장님 때렸어 아파 했어 신고 갔어 감옥 이렇게 해도 우리 뭐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잖아 이거 못 알아듣으면 우리 언어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툭툭툭 끊어서 해주시고 머릿속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중요한 거는 이 정리된 거를 다시 입력해서 저장해서 순서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두뇌가 좌 안의 운해를 같이 써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해석에서 요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야 이런거 다 버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요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석을 다 해도 시간이 정확하게 아 안 부족해요 이거 45문제 풀고 5분 남아요 자 오블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빙하는 멜팅아웨이 녹기 시작해요 자 under 더 높은 온도에서 자 그리고 부분인데 자 그러면 지표의 부분이죠 어떤 지표 커벌도 되어진 자 그러면 눈과 그리고 눈이란다 얼음과 눈에 의해서 덮여진 이런 부분들은 단수죠 자 감소해요 자 그 다음 대쓰인 나라는 것이 부분이요 좀 헷갈리게 썼는데 그래서 추격 관계를 쓴 거 맞아요 여기 부분들은 덮여 있는데 바위 돌과 그리고 어드밴승 확장되고 있는 초목에 의해서 덮여 있던 이 부분들은 해석이 할까 해서 부분 맞지 않았죠 감소하게 돼요 아 증가하게 돼요 자 그래서 빙안을 줄어들고 어떻게 일반적인 땅들은 늘어나게 된다 지구온난화에서 그래서 그 결과 알베도인데 지표에서 알베도는 전체적으로 고우스다운 내려가게 돼요 알베도가 높아야지 반사를 많이 했잖아 맞지 그래서 내려간다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더 높은 비율에 잎사의 햇빛이 고우즈의 또 3인칭 단수 이 비율이 단수 고우 투 워밍 그러면 온난화로 가게 돼 따뜻하게 만드는데 표면을 그러면 땅에 자 레덜된 단지 자 그러면 리플렉티드 백업 다시 반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그래서 알베도가 낮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 반사돼서 가는게 더 적어진단 말이죠 알베도가 높다는 말은 반사돼서 많이 난다 그러니까 열을 더 많이 흡수하겠죠 여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자 그러면 딕스가 해석에서 Accelerate 그래서 액셀 밟으면 앞으로 가다가 가속화시키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뭐예요 낮은 알베도에 의한 온난화는 그래서 정리가 됐으면 천재 일반인 자 그러면 이러한 낮은 알베도에 의한 온도의 증가는 가속화시키는데 녹는 것을 그리고 리세션 후퇴인데 빙상이 없어진단 말이죠 자 넷은 다시 주격으로 자 이러한 전체 팩트로 잡으면 되겠죠 이러한 팩트가 결국 인턴 further 더 많이 가속화시키죠 악순환이죠 알베도가 어떻게 낮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더 많이 흡수되어지고 그래서 빙상이 더 녹아버리니까 더 어떻게 알베도가 더 낮아져갖고 또 따뜻해지고 악순환 되는거에요 이거 맞죠 감소인데 전체적인 알베도를 엔소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잘 생각해보면 쉬운데 자 알베도와 알베도의 관계인데 글로벌 워밍 그래서 과학 같은거 나도 지식이 없어갖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과학선생님이 아니라서 자 아무튼 알베도 지구온난화 알베도 앤 글로벌 워밍이란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8강 마치고 자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기간이 다가와서 9강부터는 당분간 못 올려서 2-3주는 모의고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업로드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다시 수능특강 영어 독해 원래 계획은 3월달에 마무리 지었는건데 모의고사 기간 때문에 못할 것 같다는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내 생각에는 독해가 중간고사 처음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 설마 영어 독해 8강 이상까지 나가는 학교는 특수학교 빼고 특별한 학교들이 있죠 이런 학교들 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구강에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